화웠들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상담 편지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65세가 되는 영주권 10년째로 직장에서 아직 일하고 있고 수입은 합쳐서 월 2,000불 정도입니다. 건강보험과 약가 플랜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분이 아직 일하고 있는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으신 편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마도 직장이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65세가 되니까 금년부터는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까지의 상태로 보면 수입이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면 ABP라는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팬데믹 기간 중에 ABP를 가진 분들이 65세가 되면 ABD로 전환을 해야 되고 기준이 다 바뀌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자동 연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ABP는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들께서 용어에 아직 뉴스트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65세가 되는 해에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상 일정 금액 이상 세금 보고를 본인 이름으로 한 경우도 되고요. 그런 경우는 본인 크레딧 포인트로 가능한 경우고요. 남편 이름으로만 세금 보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자격이 됩니다. 단, 파일링을 하는 분이 62세 이상이 되어서 파일을 할 경우에 가능하겠죠. 네, 어쨌든 40 크레딧 포인트가 넘어섰기 때문에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과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생기시는 겁니다. 네, 그걸 어디다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페이퍼리스로 전환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 아직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셜 어피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가서 거기 있는 분들과 상담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ssa.go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소셜과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메디케어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면 AWS에 오시면 또 저희들이 친절하게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건강보험, 약과 플랜드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메디케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병원보험에 해당하는 파트 A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파트 B는 닥터 오피스 방문에 해당하는데 월정액의 보험료를 내시게 되는데 올해까지는 170.10센트이고요. 내년에는 164.90센트가 됩니다. 신청해서 받게 되는 부분이 파트 A와 파트 B가 되는데 이 외에도 약과 플랜드에 해당하는 파트 D를 별도로 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파트 D를 별도로 가입 신청하는 대신에 파트 A, B, D를 포함한 플랜인 메디케어 플랜을 수용하는 일반 보험회사가 만든 우대보험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그 뉴저지에 사시는 경우는 파드라고 해서 약값 혜택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또 있죠? 네. 일정 수입 미만인 경우에 그리고 일정 부분에 자산이 있는 경우에 제일 먼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엑스트라 헬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연방에서 제공하는 약값 보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기준이 높고 하지만 약값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PAAD라고 하고요. 그리고 PAAD 기준도 넘는 분들이 있어요. 수입 기준이. 그리고 자산 규모가. 그런 분들은 시니어 골드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약값 프로그램은 A, B, D가 포함된 우대보험을 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약값 프로그램을 들어놓으면 더 싼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에디케어 보험을 선택하고 할 때 플랜이 너무 많으니까 혼돈이 좀 있죠? 많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팁을 주신다면? 네. 사실은 조금 여러 보험사와 그리고 보험사의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HMO하고 PPO 구분되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도 보시고요. 그중에 좀 더 나은 플랜을 하는 게 맞는지 등등 플랜 별로 비교를 해보시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는데 사실은 지금 인터넷에 2023년도 플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플랜 이름을 넣으면 자세한 내용들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AWC에 오시면 문의하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그런 일을 대행해서 비교를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